어? 민호님인 거 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토 말 못한다고 말 못하는 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 나 그래도 마지막에 두 번째로 했어요 아 그리고 레디 말씀하시기 전에 나 해놨어요 왜 말 더듬어요 거짓말하면 말 더듬지 내일 초복이에요? 삼계탕 저번에 삼계탕 전문집 말고 그냥 집 근처에서 사먹었는데 진짜 삼계탕이 삼계탕 맛없기 힘들잖아요 아 진짜 힘들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들어왔구나 근데 진짜 오래된 오래 끓였나봐 닭을 이렇게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데 뼈까지 사르르 녹아 그래서 뼈를 골라낼 수가 없어 같이 뼈를 씹어야 돼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닭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뼈를 빼려고 했는데 뼈가 입에서 녹아가지고 그 닭 맛이 없었다는 아 삼계탕은 진짜 맛없기는 힘든데 그니까 뼈를 같이 먹으니까 맛있을 수가 있나 뭐지 요즘은 막 녹두삼계탕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아 맛있겠다 진짜 제대로 된 삼계탕을 먹고 싶다 어 핑 원 투 체크 마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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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호님만 살았으면 완벽했는데 진짜 우리 사인 생존이 이렇게 힘든 제가 한 마디도 안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지하게 합시다 나 옷걸이 나 아니 이거 내가 낀 거구나 81 어 뭐야 나도 81인데 아 누가 이게 뭐야 아 아 누가 티가 128밖에 안 돼 아 아 이거 참 진짜 아 진짜 다 이거는 100% 아니야? 아 이미 162% 해 이거는 살인마가 그러겠다 야 그렇게 가고 싶었냐 장소퍼링 대박 설마 했다 와 근데 어 뭐야 근데 안 됐어 저기요 농부님? 근데 안 됐어 저기 어 그래도 여기 그거 있다 문 3개짜리 아 여긴 3개짜리는 아니구나 아무튼 좋은 집이 있는 아 종구네 종구종구 종구면 이성존에서 완전히 그냥 뛰어날뛸 수 있죠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아 나 진지해야지 아 잠깐만 진지하자마자 벌써 퍼 진지하게 터뜨렸어 너무 가까운데 시작 지점이랑 아 온다 종구 왔다 크르릉 소리 들렸어 그쪽 사이드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까 터뜨린 데 돌아간다 아 나 봤네 하앗 레이스 스타터 하앗 하필 왔더니 또 사보타지를 하고 있어 아 여기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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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안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터뜨린 데 가야지 누구지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까 아니 제 저기 제가 어그로 끌어 제가 걸려가지고 도망갔는데 어? 펑펑 굿 아 저기 또 누구한테 온다 하토고롱거리 같은데 다 됐어요 이거 끝났어요 아 사보타지였구나 아 이거 딴 데 가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아 온다 계속 계속 수고하세요 모양이 개섭다 아 낡았어 근데 쩐다 집으로 가야지 아이고 한 대 맞으셨네 쓰읍 내가 집을 잘 못하는데 아 아 아 역시 못해 여기서 한 번도 인성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 아 맞다 손전등 아 손전등 아 나 너무 깜빡하고 있었네 wont 옵 옵 있네! 지키고 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빨리!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저건 힐하고 없어요. 아, 놓쳤다. 블러드웨벨 리워드? 글쎄요. 그거 나무위키 대받에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퍽이랑 오퍼링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거기 한 번 봐 보시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퍽! 난 눕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온다 근데 저기요 저기요 저 살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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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버려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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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님을 살려요 우리의 bj님 bj를 bj도 맞으시지? 어 bj도 맞죠 어 조심해요 아 그냥 나 지켜본다 내 옆에 있어요 아 얘 그거 있네 숨죽이기 심장죽이기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시비가 안나네요 역시 가만히 있으니까 얘 레벨 좀 된다 이거 3레벨 그거다 두근두근두근 하토야 그냥 살리러 가 아니 저 살리러 가지마요 아니 아니 저 저 저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타이밍 잘 재야 돼 한 대 맞고 바로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나 이제 손전등 줄까? 그치 오 날씨다 어 주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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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갈게요 아 한 번 더 남았나? 될 것 같은데 한 번 아이고 안되겠다 한 번 더 남았네 어 쟤 따라 저 분 따라 아이고 내가 잡았다 미쳐버리겠다 아이고 안되겠다 아 우리 왜 이랬지?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게 말입니다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자 가 야야 제가 할게요 가세요 손전등이나 주호가 아무도 없는 사람 아 우리 이러지 않기로 해 놓고 또 살리고 있네 아 제발 아 가세요 제발 저..저희 거리고 아 여기 두 명 있으면 이거 인선조 안 됨 아이고 하토님 아 하토 누웠네 지하 가나 여기 지하가 없나 응 응 응 응 응 안 돼 갈고리 벌써 살인마는 만점 쳤을 것 같은데 제가 점수 볼게요 폭 뭐 있나 헉 십육랭 민진호 만이천점 어 민 한방폭도 있구요 부엉이도 있구요 쯧 와 아이론그래 그 인시리어스 이게 그건가 조용히 일레니어스일 것 같은데 와 와 십육 뭐야 내가 랭 제일 높은데 제일 빨리 죽었네 아 쪽팔려 흐흫 언제 안 해주셨어 나 왜 벌써 리페어가 간단하지 뭐 했다고 지도 들고 다니시죠 아 지도가 지도 점수가 리페어로 먹어요? 같은 카테고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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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하토 죽음 죽었어 죽었어 하토 죽었어 하토 죽었어 큰일났났다 아 맵 스카우트이네 conceived 중국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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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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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하토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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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어요 저 쫓기던 중이었어요 어 깜짝이야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지금 앞으로 걷고 있는데 막 앞으로 안가져 보니깐 앞에 사람이 있어 좀 새까면서 아 오 아직 안 죽었네 돌아와서 하는 멘트가 이제 곧 가시는데요 아 피자타임 피자님 얍 오 오 진짜 저분은 아까 하토님이 사던 스킬을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대박이다 맞았다 얍 오 아 아 여기 바로 기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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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아 아 아 아 발전기를? 빼고 위치를 모르겠어 그래도 찾아야죠 내가 봤을 때 집 주변에 없어요? 네 집 주변에 없어요 진짜? 그러면은 입구 저 탈출구 근처인데 보통 그러면은 하지 말고 탈출구 근처를 봐봐요 집 한 번 더 갔다 올까? 집에 있을 텐데 없나? 여기는 있을 데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렇죠 집 근처야 아 얘 두근두근 또 그거 하고 있다 프리모니션 들어왔네 여기 있긴 있나봐요 여기 있는 것 같아 한방퍽 있었잖아 얘 한방퍽 있음 노원 이스케이프 데스 어? 나 본다? 여기서 딱 대각선 쪽이잖아요 저기 딱 서있나보다 결국이 휙 돌아서가 휙 돌아서 글로 가면 걸릴 것 같아 반대로 휙 돌아서 좀 멀리 돌아서 넓게 어? 어? 뭐가 여기 손전등이 떨어져있네? 내꺼 딱 거기서 죽어서 딱 발전기 맞은편에 있을걸요? 아 저기 있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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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있네요 저기 보이네요 발전기 맞은편에 저기가 개구라니까 아침 quantification 아 우리 Reverз 한 방퍽 이니까 뭐지 그 제 뒤쪽으로 돌아가서 뒤에 있다가 앞에서 한 대 맞고 쓰러지면 들어가고 개구 소리 들년 너 나 보고 있니? 보고 있나 본데? 내 누나가 보이나 본데? 아이 그냥 빨리 진행합시다 되든 안되든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지! 와 17,000점 19,000점 쩐다 쩐다 크흠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모두 세우니 드디어 나도 랭따가 시작되는 건가 간만에 죽으셨네 우리 진짜 다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왜 왜 종합길 종군데 아 근데 어떻게 그 오퍼링을 그렇게 썼는데도 금앱이 안 걸리냐 진짜 난 그게 너무 웃겨 너무 했다 세 명이 같은 오퍼링을 썼는데 와 오퍼링이 소용없는 건가 아니면 오 나 이제 손쩐는 아니구나 아직도 4개나 남았네 칫 7만점 레벨 워 아 레벨 무려 8임 축하해 아 근데 진짜 너는 맨 처음에 하기 힘든 캐릭터들만 하고 있어 흑노나 해서 흑노나 해서 자힐 나오면 돌아왔습니다 반 이상은 되는데 오케이 시원하게 비우셨으니까 갑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침에 엔두를 했는데 수염이 덜 왔어 이 게임을 하니까 노 매치 걸렸어요 스트레스 받았나봐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털이 자라나요? 흑노린나 이건 또 무슨 흑노린나 좋으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도 자라놔라 머리머리 되는거야 흑노린나 누군은 머리가 빠진다는데 또 노 매치 아이 자꾸 노 매지다 수염이 평소보다 되게 덥수록하게 들어 됐어 만족합니다 핑핑핑 오케이, 좋아. 설마 또 오퍼링... 아니구나. 음? 저건 뭐지? 어? 비밀, 비밀 오퍼링 쓰지 않네, 누가? 내터리 자란다는 게 아니라 피자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수염이 자라난대요. 헬로우? 가봅시다. 뭐야? 다 안 만났어? 어디였어? 둘만 만났네? 어? 종구다. 제발, 제발 이번엔 제발. 종구면 좀 희망이 있다. 여기 트래퍼면은 진짜... 헬인데... 벌써... 벌써... 아니, 뭐야? 쫓아갑니다. 하토였구나. 수염이 하토였어? 하토야! 쟤 벌써 누웠어. 아, 이거 구해줘? 어? 아, 지하로 간다. 와... 너무한다. 우리... 나 손전등 있거든요? 저는 손전등이 없어요. 없음? 어, 바로 했어.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내가 여기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스턴을 걸어버려야지. 어이구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나 이거 아이템을 떨어뜨렸지? 아니, 아니, 이거 죽고 있지마! 지어버리겠다. 아, 이제 만났는데? 아, 왜 손전등을 내려놓지? 아, 이거 큰일났다. 아, 이거... 아, 이거 샌드레. 아, 샌드레. 아, 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 걸어.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더 가면은 네 명이 저기 나란히 걸립니다. 아... 피자님이 혹시라도 걔가 멀리 간 거 같으면은... 주변에 왔다갔다 돌았어. 돌고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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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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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내가 구하러 갑니다? 네, 살리러 가요, 그냥 살리러 가. 어, 그러니까. 뭐야, 왜 이상한 데 걸렸어, 아이! 어, 계속 따라와요,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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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이게 천장 등 죽고 가지? 아, 있구나. 아, 그냥 뭐... 다시 돌아간다, 얘. 아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걸 또 뭘 또 돌아봐. 아, 나 진짜 저 아저씨... 손은 두 개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뭐야. 양서야 돼. 아이씨. 아니, 왜 나 끄라기에는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어. 뭐야, 왜 걸어, 걸어. 아, 건지, 걸지마, 걸지마, 걸어, 걸어. 걷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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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마. 하아... 진짜... 누구한테 갔어요? 피자타임님한테? 오케이? 오케이, 왠지님, 이리 와야지.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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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이, 진짜 미치겠다. 때리겠다. 계속, 계속해, 계속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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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리커버 하고 있을게요. 어, 어? 설마 나를? 하아... 설마. 나 힐 해, 힐 한 거 땜에 나 들고 간다. 오, 뒤뒤뒤뒤뒤뒤. 오 마이 갓. 빨리, 힐 해, 힐 해, 힐 해, 힐 해. 어? 또, 또 버렸어요? 어. 뭐야, 얘. 계속 둘 다 못 살리게 하려고. 욱신꾸러기구만, 아주 그냥. 최대한, 최대한 저 지하에서 멀어지세요. 일단 지금 당장 리커버가 안 되니까. 아, 나만 따라오면 게임이 끝나니까. 응. 아, 이거 왜? 아, 나 진짜 버그. 지렁이 됐네. 으아! 아, 너! 끝났습니다. 와,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했는데 다 같이 죽었네? 우리 지금 발전기 하나도 안 돌려놔가지고 미래가 없네. 난 지하실에 걸리지 않을 것이야. 아, 하토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돌고 싶은 방향 반대로 돌면 돼. 그럼 안 마주칠 수 있을 거야. 쟤네들이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판자를 내리면, 아예 그냥 애초에 사이드로 돌아서 오더라고. 난과 비자님인가? 나. 아, 뭐야 또. 나다. 스코어버드가 이상하네. 아, 본인하고 뭐냐. 다들 이제 과다출혈로 주는 거예요? 나다, 나다, 나다. 뭐야, 사슴뻑도 있어, 얘? 나, 나 또 버그 걸려가지고 얘 정보가 안 돼. 정보기 아 견자단이 뭐냐면 저거 다른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그 배우 견자단 같다고 해서 견자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쓰는 게 이제 따라한다고 뭐라 그럴까 봐 누가. 어 그렇네 아프리카에 이틀린 밖에 없어 아 또 랭따 다 죽었네 그어 민호님 소름 끼치게 만점이야 어 진짜요 딱 만점 1도 벗어나고 없이 딱 만점 나 랭따예요 그 나머지는 보너스 점수라서 그러니까 딱 만점 딱 만점이네 맞네 딱 만점 그 만점 랭크 지켰네 13랭이었네 무서워